시작합니다. 이영은의 서브 서브 선수였습니다 강한 서비스 이번엔 사 이영은 스페은 위치 의 정전 정전 authority 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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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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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핸드 탑스피 이영은 자 렐로 아 좋아요 간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치 포인트 이영은 한 점 두 번 이어집니다 아 좋아요 리시브 빠져나가 리시브 빠져나가 리시브 빠져나가 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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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 지면 부동 그리 witnessed 당 doğ 상다는 은연 다달건지 지면